뉴메타 연구소 첫 번째 시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메타 연구소 연구소장 홀스 정진호입니다 수석연구원 정혈민입니다 자 이제 지긋지긋한 EU 스타일에서 벗어나 보자 더 이상은 이런 지겨운 라인을 똑같이 보는 틀에 박힌 라인을 탈피하자 그렇습니다 야심찬 목표로 가운을 입어야 되는데 가운을 주문했는데 도착하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는 연구 박사 가운을 입고 이 프로그램 구상 자체가 월요일날 그렇죠 월요일날 주문한 거라 자 일단 오늘 뉴메타 연구소 제가 연구소장이고 수석연구원 흑화 김동수의 자리 자 이제 우리 연구를 도와줄 연구원들의 소개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들 소개 화면 준비됐나요? 네 자 뉴메타 연구소 연구원 연구원들 예 연구원들 예 연구원들 에이피마스터 모스트픽 나오고 있죠? 베르톨트 테이크 미드워 AFK 이렇게 세 명 네 아 저희 뉴메타 연구소의 연구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지만 그렇죠 이 똥두를 네 새로운 버스를 뉴메타로 잘 태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뉴메타 실험 첫 번째 실험입니다 뭐 미리 공지를 해서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투미드 갑니다 소라카 딩거 그 누가 소라카 딩거가 미드로 갈 것이냐 도대체 뭐냐? 트롤 픽이냐? 뉴메타 연구소가 1회로 끝날지도 모르는 저희 위기에 봉착했죠 소라카 딩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미드를 파괴합니다 미드를 파괴시키고 엄청나게 빠르게 터렛을 밀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터렛을 첫 번째 터렛 두 번째 터렛까지 밀어버려요 네 자 그 대신에 상대 미드라인은 그야말로 완전 파괴가 되는데 우리 버텀도 파괴됩니다 서포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버틸 것이냐 우리의 손해도 감수해야 돼요 작전을 좀 짜야겠죠 그렇죠 살을 내주고 뼈를 치기 때문에 바텀을 잘 버틸 수 있는 챔프로 가든지 라인에서 뭔가 바꿔야 돼요 원딜 서포트이 왔을 때 혼자서 버틸 수 있는 무언가로 그것을 버티게 만들고 소라카와 딩거는 미드를 파괴하고 쭉쭉 나갑니다 터렛 두 개를 밀고 그다음에 도라 로밍하면서 계속 터렛을 밉니다 그러면 차라리 저희가 진급을 드는 건 어떨까요? 진급? 뭐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진급도 좋네요 진급은 제가 생각 안 해봤는데 진급 좋네요 투 진급 미드 소라카 딩고 롱 한번 해볼까요? 저는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투 진급을 했을 때 눈치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렇네요 그렇죠 진급을 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진급을 들면 아주 미드에 올인하는 이런 총명은 어떠십니까? 총명? 총명 총명은 소라카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죠 네 그런 필요가 없습니다 자 5인 팟으로 노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방을 일단 제가 맞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연구원들을 초대를 하고 네 급에 있는 베르토올트까지 자 이제 서치를 해보고 갑니다 아 이거 시작부터 대위기를 맞는 것 흐하하하하하 미드 소라카 된거 아 그러고 보니까 지금 스카이프로 스카이프로 스카이프 마이크 들리나요? 우리 연구원들 들려요 들려요 아 예 안녕하세요 뭐 울리거나 이런거 없나요? 불편하거나 네 들려요 네 없어요 아 오케이 좋습니다 자 갑니다 잡혔다 자 갑니다 바텀은 어떻게 하죠? 바텀은 바텀은 제가 당신을 인도하겠어요 그렇지 베르토올트가 요리구로 바텀을 가고 테이크가 탑을 원딜로 가고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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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마스터가 탑을 가고 테이크와 정글을 가는 그림으로 오케이 탑코르키 갈게요 응 그리고 우리가 지금 블루니까 적블루를 요리가한테 줍시다 응 그렇습니다 어 적블루로 어 뭔가 될거 같은데 그치 그림 나오지 네 뭔가 될거 같아요 그치 아 근데 딩거랑 딩거보면 좀 그런데 아 딩거를 좀 아 좋은데 딩거가 좀 음 순간이동 네 아 저 AD 애니비아 한번 갈까요 이따가 AD 애니비아? 네 두 번째판에 네 두 번째판에 AD 애니비아 오 네 탑 AD 애니비아 하하하하 괜찮아 너네는 뭘 가도 괜찮아 하하하하 사전거리 650이기 때문에 어 평타로 끝내면 돼요 오 오 아니 애니비아 사전거리 650이야? 네 사전거리가 650이라 네 케이트니랑 똑같죠 오 오 탑가면 아무것도 못할거에요 오 훌륭하다 오늘은 어 뉴메타기 때문에 약을 빨고 한번 근데 뉴메타가 일단은 미드 투 미드를 가기 때문에 딴 데다 싸면 답이 없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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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하면 안돼 막 하면 안돼 침착하게 해 최선을 다해서 좋아 자 갑니다 첫 번째 방송이에요 아 한번 흥하게 하죠 그래 너희를 믿는다 형제들 자 그리고 이 뉴메타 연구소는 제닉스와 함께하는 네 이경이 끝나면 그 방송중에 나이스게임TV 홈페이지 게시판에 제닉스 키보드를 할인해서 살 수 있는 기가한 키보드 링크가 걸려있는데 조금 아 게임을 해줘 애니는 애니는 사거리가 625이기 때문에 어 딱히 AD로 쓸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애니비아 애니비아 그럼 더 긴 거야 애니비아가 650이고 애니가 625 근데 애니비아는 저기 평타 모션이 좀 길지 않아? 애니가 조금 더 길어요 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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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비아 그냥 둘다 AD로는 아니죠 그래 AD는 그거 누메타 아니야 걔네들 소나 너네 소나 원딜 맞나? 소나 원딜 봤었잖아 우리 PSW팀이었나? 못 봤어? 망하는 건다 이런 거 망하는 거야 뉴메타가 아니라 트롤 아 그러네요 600이네요 우리는 뉴메타는 이게 현실 가능한 그래서 이 조합으로 두 판이나 세 판 정도 검증을 해보고 이게 뉴메타냐 쓰레기냐 지금 중요한 건 베르톨트 유릭 너의 역할이야 얼마나 잘 버텨주느냐 잘 버티죠 저는 일단 상대 블루를 가서 아 진거 가자 형제들 이거 저격이라는데 상대방 무서운데요 어떻게 저격이 있을 수가 있어 우인팟을 해서 지금 저격을 돌리는 거죠 아 저격일 수 있다고? 네 저격이래요 그러면 지금 잠깐만 여기 대기해봐 빨리 와봐 빨리 와봐 늦으면 어디 없어 늦으면 어디 없어 제가 갈 길은 오케이 오케이 일단 와서 저격이니까 여기에 다섯 명이 다 모여있단 말이야 돌 직구다 승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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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힐을 썼어야 되는데! 이게 뭐죠? 아! 힐을 썼어야 돼! 힐을 못 썼어! 아니야! 1대2로 아슬아슬하게 우리가 졌어! 괜찮아 괜찮아!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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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이렇게 올라갔지? 우리 블루를 요리기 혼자서 먹고 혼자 먹어 우리 블루를 아! 블루! 아니 일단 그냥 버텨볼게요 그냥 버틴다고? 집에 갔다가 텔포로 가면 그래 뭐 너 편한 대로 해 하하하하하하 제가 당신을 인지하시네요 아니야 코르키야 넌 원딜이니까 이해할 수 있어 어? AP 마스터 그거 AP 코르키야? 당연하죠 하하하하 당연하죠 뉴메탄은 뭔가 틀려야 합니다 아니야! 뉴메탄은 지금 비드만으로 충분하다고! 뉴메탄은 AP 그 아 이거 연구원들이 얘네들이 약을 마셨나? 하하하하 상태가 안좋아! 뉴메탄하니까 이거는 현실이 가능한 걸로 해야돼! 얘들아! 장난입니다 자! 자! 이 투미드의 포인트는 또 무엇이냐? 둘이서 CS 먹는 전쟁입니다 하하하하 뭐 하나 밀어주고 이런 거 없어요 도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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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파밀이 더 중요하다 아아아아악 옷이 있네요 오 힐 썼는데 힐 썼는데 어떻게 저격을 맞았대 우리가 열의 힘으로 놀랍다 질서와 엑트로핀 영원한 순환이 이게 처음부터 계속 터렛을 때려야 돼요 밀어넣고 푸시하고 때리고 터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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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킬 고Hi quic 울트레버 팟 럭 그리고 이 터렛 다시 빨리 당시 터렛을 다 깨! 터렛을 때리게! 터렛을 때리게? 알겠습니다. 가자! 때리고 힐 많아 채워주고 푸시 별브로보로 마력주입 이런식으로 계속 푸셔야 돼 왜 3렙이야 테이크야 살아돌아오렴 까비까비 미드타워 많이 깠어요? 어 거의 다 깼어 거의 다 깼는데? 어 거의 다 깼어 자 마력주입 전 이를 지금 디나이 하고 있어요 우아하게 힐! 저는 처치했습니다 컷! 문어 멘붕이다! 문어 멘붕이다! 파괴! 파괴합니다! 아이고 자 하나 더! 자 이제 터렛을! 터렛을! 아 거기 말고 포탑을 때리게! 하나 더 가는거에요? 포탑을 때리게! 안으로 오호호호호 터렛... 어... 아 뭐하는거야? 아... 아 뭐... 연구원들... 이상의 상태가! 전을 처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연구원은 상태가 안좋은 연구원으로 아니 탑은 정상입니다 아 그래 AP코르키가 이기는데 AP코르키는 궁으로 딜을 해요 아니 이게 정상적인 마인드로 하면 절대 뉴메타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네 폼미야 뭔소리야 정상적인 라인을 하란 말이야 우리 새로운 이유의 대안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이야 할 거 해 AP코르키 한번쯤 미드에서 해봤죠 네 잘 한방에 300씩 까이는 기적을 볼 수가 있어요 잘 쓰이지 않는 조합으로 이겨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이상한 걸로 하는게 아니라 이거 또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자 이제 미드에 모이기 시작한다 이쪽으로 네 그럼 우리가 한번 이제 로밍을 한번 보승한다는 것 같은데 지금 미드로 모이기 시작한 미드가 괴롭다는 뜻이고 소라가 미드에 왔어 예 벨토야 밀어 쭉쭉 밀어 쭉쭉 밀어 가자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보스를 밀어버리자 소라가 다시 보스로 왔어요 보스를 아 보스를 밀어버리자 바텀 타이렛 하나 밀고 타이렛 밀고 그리고 그리고 아 이 테이크의 과도한 의욕 잘하네 이번에는 그리고 딩거 포탑을 꼭 터렛을 때리게 네 터렛을 공격하도록 네 알겠습니다 더 빠른 푹 시력으로 상상 초월하는 간다 어 탑으로 오네요 다 다 탑이네요 나랑 나랑 코르키 화이팅 전 죽지 않습니다 오케이 다 탑에 있으니까 그냥 미시면 돼요 어디든 그냥 미시면 돼요 가죠 아 아 아 못 맞추면 안 되죠 제압되었습니다 계속 밀어 계속 네 궁극시 궁극됐어 네 터렛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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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었죠 저는 어 어 아 힐 오케이 괜찮았남 어 잡았죠 이러면서 탑을 밉니다 어 엣 으 으 으 으 으 으 와아아아 와하하 시비를 위험했어 내가 힐 준다 저는요 저는요 나한테 1이 들어갔다 소장님 저에게 만화 만화는 필요없습니다 소장님 힐 만화 형님 제가 왔습니다 끝내죠 밀면 됩니다 이제 으아아아 으아아아 오호 소장님만 믿습니다 간다 하나 더 쭉쩍다 쭉쩍 어 마라가 없네 소장님이 마라가 없다 마력주의보기 계속 넣을 수 있으니까 무시구조 터레 터레 더블취레 악인을 당했습니다 호 하겔 하겔 샤라바라 하아 여기도 밀까요 하나도 안 고고 가가가 어딜 후퇴라는 없어 가봐 아 아 아 그렇지 그것이 새로운 살 억제기 구구 아 무서워 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 이제 가면 그냥 밉니다 니가 밀고와 별의 힘으로 런탑 밀다가 세포로 갈게요 매장이 나왔다 소라카 간다 자 웃을 가져 한타? 어? 미드? 미드? 고! 어차피 싸움 없이 이길 수는 없어 파샤 와 싸워 소라카 힐 믿고 싸워 드리대 드리대 좋아 드리대 그만 드리대 아 힐 살렸어 와 적당히 무리해야지 콜 İs Universe 제가 갈 길은 내가 왔소! 영재들!! 저건 처치했습니다 저건 처치했습니다 저건bot 오케이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으흐흐흐흐 피가 눈꽃만큼 나는군요 갑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굴이 당했습니다 모두 탑으로 가죠 아니 보스으로 가죠 그래 영원한 불안이냐 어디로 갈까요 소장님? 바텀 바텀 보수로 간다 형제들 탑도 한 명 커버해줘야지 리신 탑 나만 죽었네 너는 잔반 처리반 애들이 오기 때문에 그냥 바로 바로 가서 다리를 잡고 있죠 이제 오기 때문에 억제기 정도 깰 수 있을 것 같네요 목적은 이유를 파괴하기 위해서 그렇지 이유를 파괴하기 위한 목적이야 빠른 억제기 억제기만 강제어태를 하고 빠집니다 도망가 벽으로 아하 억제기를 깼기 때문에 이제 탑으로 향하죠 그렇지 살을 주고 뼈를 치기 때문에 저기다 마루들 그쵸 리신 좋아 리신 좋아 리신 좋아 리신 좋아 리신 리신 이쁘요 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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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연구원들이 연구를 방해 자 제가 워드를 받고 안되지 에이페리진이 되겠어 ㅋㅋㅋㅋㅋ 아무타지만 뭐가 이게 뉴메타야 연구소의 뉴메타의 힘 아니겠습니까 미리 소락가 된거에 아야야야야야 아 킬타 실패 아 늦으면 어시가 없죠 그럼 어 나 어시가 없네 진짜 늦으면 어시가 없는거죠 철멸까지 썼는데 네 자 우리 suffi 여기는 무리하게 들어가게 타 밀고있기 때문에 무리해 0k 0데스보다는 3kg 5데스가 좋아 잠깐하랑 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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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ipe 오오오오오오오우 rage imagin准 îl 저희 라ichtlich almighty 쏘라카 1까지 사ritis undet 무리하세요 오 はい 아 저군 미친 아이코 아아앜 진출 되었습니다 쟤 오차 오 왜그래 아 죄송해요 너무 신나서 아 이런 똥쟁이들 다 다음 방송에서 연구원들 다 싹 갈아엎어 아 이 똥쟁이들 진짜 죄송합니다 소장님 아줌마 같은 사람을 회장에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야 나라 해보세요 내가 왜 똥쟁어인지 내가 왜 똥쟁어인지 이거 내가 왜 똥쟁이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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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어떻게 하죠? 이제 5명은 무조건 질 것 같은데 아니요 다섯 명이 다 미드를 가야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우리 유리... 이제 유리하니까 저거 지킬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정글 돌면서 5명을 뭉쳐서 낚시 아 머리가 안 돌아가서야 에레디 바론 이제는 와드 서로 많이 깔고 오락을 마시고 그렇지 바로 로더 좋다 누군지 몰라도 우리는 이제 저쪽은 수비할 수 밖에 없단 말이야 네 AP 리신이라 상당하죠 들어가면 리신 죽어요 스마이트 잘 써 오오오오! 어허 어? 다 죽었어 어떻게 된거에요 이거 안되나 너한테 리치베이는 뭐야 아 내가 봤을 땐 이거 똥대고 길이 제대로만 했으면 아아아아아아 아아 아 똥대기들이 에이펜에서 이딴거만 안했으면 되잖아 아 뭐 이런애들을 섭외했어 테이크가 아까부터 랩게임을 듀오를 하는데 자꾸 의욕이 너무 앞서더라구요 아이 정말 넉넉하게 이겨야 되는데 리신이 이거 뭐하는거냐고 리치베이 났어 아유 진짜 리치베이 났어 바로바로바로 바로 못먹죠 그냥 야 막아 고르키 나는 돈을 좀 더 모아야 돼 야 애들이 텔링 바로 안갔나 우리 오라클 바로 못갔네 쟤네 오라클 오라클 누가 맞을거야 에이펜 이 신발 아니었으면 이겼을텐데 아니야 잘하고 있어 우리 내 마관 신발은 뭐에 필요하니 저쪽으로 저쪽으로 무브브브브브브 좋아 나도 간다 저 지압되었습니다 어 어 뭐야 어디갔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내가 간다 아 나 궁 있어서 들어갔는데 다 튀었어 내 힐 받고 튀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그렇게 대체 막 들어가다니 내 힐 받고 튀어 하하하하 얘네들 이상해 하하하하 죄송합니다 소장님 하하하하 너무 쑥 들어가시던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니네가 자꾸 쑥 들어가 나도 들어갔잖아 근데 갑자기 내 힐 받고 하하하하 튀는건 또 뭐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이제 이제 좀 위험하니까 다섯명 다 뭉쳐서 한꺼번에 들어가죠 용 용 용먹어 일단 남핀 왜 죽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리가 지금 레벨에서 밀리기 때문에 이제는 하하하하 형 이거 장난을 하면 진다니까 다행인거 진다니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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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기다려줘 뭘 수 있어 다 왔죠? 좋아 카이님 아 저 리신 진짜 던진다 진짜 저기 일찍 날 때도 있어 저걸 처치했으면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아 리신 진짜 야 리신 누구지 아무래도 리신을 빼야 될 것 같을 리신을 빼야 돼 아 진짜 아 리신만 아니면 이겼네요 아 리신만 아니면 이겼네요 이거 완전히 이긴 거를 리신이 다 말아먹은 거 아니야 남의 연구결과를 지금 다 뒤엎는 놈 누구야 테이크의 과다한 의욕이 참사를 불러일으킨 게 있네요 의욕이 아니지 저거는 괜찮아 진짜 다같이 한 번만 아 리신 진짜 이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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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수형 바론 한 번만 봐주세요 바론? 바론 안 먹고 있어요 이대리 보시기 때문에 나 텔포 온 지금 카소스가 블루를 먹으러 갔기 때문에 빨리 리신과 제가 가서 잡아야죠 오케이 아마 여기 먹었네요 네 그래서 나오는 걸 잡을 겁니다 저희는 오케이 바론을 먹자 하는 거 아니었어? 아니아니 너무 추워 좋아좋아 몰카가 무섭기 때문에 3초 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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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맞다 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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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을 처치했습니다 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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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두 개 밀고 그냥 포탑 밀어도 되겠는데요 이래리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포탑을 쳐도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좋은 오도다 훌륭한 오도로불 그냥 포탑을 타고 있겠어요 탈내자!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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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리 오지 않기 때문에 이래리 잘 물었죠? 하하하하 아직 우리 포탑 두 개로 밀었고 으하아 유리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쟤들 싸우고 있겠다 엘리아 때문에 확실히 이걸 가야겠다 아아.. 마무리가 됐어도 라인이 답이 없기 때문에 괜찮아 어떻게 이제 슬슬 미래타 전략에 대한 이제 마무리로 져야 되는데 이거 지금 완벽한 전략이란 말이야 리신이 AP만 안 갔으면 압도적인 상대는 아무것도 못해보고 거의 20분대 썰을 칠 수 밖에 없는 아아 리신 햄 하하하하 이제는 안 되 좋아 휴머 태이로다 하하하하 모두 탑으로 가죠 그래 탑 탑 탑 탑을 밀면서 탑을 밀면서 다이브를 하지 말고 그냥 시간만 끄는거죠 우리는 그럼 알아서 밀리기 때문에 게임이 끝날거에요 오케이 좋다 그래 그런 오더를 하란 말이야 그런 생각 候